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3.7%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3.2%를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4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제조업 36.3%, 농림어업은 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감소한 2,370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수출 화물이 1년 전보다 14% 증가한 572만 톤을 기록한 반면, 환적 화물은 40% 감소한 263만 톤에 그쳤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8% 줄어든 19만 TEU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입 물량은 4.2%, 환적 물량은 1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올 한 해 모두 40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모두 9회, 127일 동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 농어민수당지급 조례 등 조례안 217건, 건의 결의안 70건을 포함해 모두 40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2019년 전라남도와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주의, 개선 등 모두 580여 건을 지적했습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관내 초중고 대학생 16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2019년 관내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초중고 대학생 165명에게 모두 1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된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금까지 2천여 명에게 16억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지역의 해묵은 과제였던 경전선 전철화가 내년부터 본격화합니다. 예비타당성 제조사 통과를 계기로 전철화가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간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제조사를 통과한 건 지난 19일. 관심은 착공 시기. 계획대로 정부 예산까지 확보된다면 내년에 기본계획을 거쳐 오는 2021년부터 7년간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공사가 진행됩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 가운데 보성 순천 구간은 우선 착공돼 목포를 잇는 남해안철도와 함께 2023년에 개통됩니다. 경전선 광양 진주 51km 구간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철화 공사가 시작됩니다. 오는 2021년까지 2,390억 원이 투입돼 순천 부산까지 복선 전철화가 마무리됩니다. 경전선 전철화가 본격화하면서 순천 지역은 파급력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경전선과 전라선이 교차하면서 용어남 남북권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순천이 다시 철도 리네상스를 이어는 그리고 남해안 관광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랜 수건 사업이자 해무근 과제였던 경전선 전철화. 첫 관문 통과로 용어남 지역 균형 발전과 2시간대 신고속 철도 시대로 전환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무공해 자동차와 설비 보급 사업이 내년에 크게 확대됩니다. 여수시는 내년 한 해 동안 관내 시민과 가정에 수소 자동차를 75대, 가정용 청정 보일러도 200대를 공급해 각각 올해보다 보급량을 3배와 2배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도 300대로 확대해 올해보다 10% 늘리는 한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예산도 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순천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순천시와 순천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선포식을 열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경제, 사회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 지표들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생태로 더 행복한 도시, 지속가능한 순천이라는 비전과 함께 분야별로 14개의 정책 목표와 78개의 지표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아주 어렵게 오늘 착공식을 갖습니다. 2021년 자동차 양산 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겠다는 약속은 지켰지만, 노동계의 불참 선언이 여전히 사업 성공의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광주시에서 노사 상생형 모델로 추진됐던 광주형 일자리. 4년 7개월 동안 공들인 끝에 현대자동차가 투자협약에 서명을 한 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업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전국적인 성공 모델이 될 거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차 투자협약 이후 8개월 만에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고, 부지 매입과 공장 인허가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자동차 공장 신축을 위한 준비가 끝나고, 오늘 빅그린산업단지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착공식이 진행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양산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착공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착공식을 앞두고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사업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노사 상생을 통해서 임금을 나누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취지 자체가 시작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가 뒤늦게 노동계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힌 가운데, 착공식 이후라도 노동계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겨울철 수도 환자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한 주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수도 환자는 96명으로, 11월 첫 주 4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올해 현재까지 2,900여 명이 수도에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은 내년 1월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실태 확인과 개인 위생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원도심 일대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광양읍 유당공원부터 인덕저수지 사이 3km 구간에 명품길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보행자 전용 도로와 공공광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또 해당 구간에 다양한 수목을 심어 주민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한 주 동안 이루어진 가운데 전남에서는 모두 29명이 예비 후보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의 10개 선거구 가운데 이정현 의원이 타지 출마를 선언한 순천선거구에 6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광양곡성구례선거구에는 5명이 뛰어들었습니다. 29명의 예비 후보자의 정당은 민주당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중당 3명, 무소속 3명, 정의당과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노인과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여수시의 지원에 비해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재향 의원은 최근 10분 발언에서 내년 시 예산 가운데 노인장애인과는 2,310억 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371억 원 늘었고, 사회복지과도 66억 원이 늘어 579억 원인데 반해 청년 예산으로 분류되는 인구 일자리과는 99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청년층의 어려움 속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청년 자살률이 증가하는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도 예산 지원은 인색하다며, 청년층을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의 수산물인증 홍보전시관이 개관했습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관은 전남에서 생산되는 대표 수산물의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여수시 돌산읍 해양수산과학관 안에 수산물인증 홍보전시관을 개관하고,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미역, 다시마, 굴비, 젓갈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해양수산과학관 관람객들에게 어폐류 생산과정, 수산물 원산지 구별법 등 전남 수산물의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전남 수산물의 우수성과 품질을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시 옅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스모그가 또 추가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북서풍을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일평균 농도,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밤사이에는 비교적 청정한 바람이 먼지 청소를 해주면서 내일은 드디어 대기질이 나아지겠습니다. 이어서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남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제주도와 충남 서해안 쪽에 약하게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 비는 그 밖의 충청과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부분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눈으로 내려 쌓일 수 있겠고요.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기만 하겠습니다. 비와 눈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 뒤로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서 미끄러워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거의 오르지 못해서 서울이 4도, 대구가 5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더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